비어템 화장품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화장품은 5가지에 29,200원을 주고 샀습니다. 20년 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오일이 위에 떠 있습니다. 흔들어서 분무하면 되겠습니다. 바이옴 액티베이트 미스트 에센스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한 보습감을 부여하는 2층상 페이셜 미스트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주식회사 앱솔루트 밸류 제조업자 한국 콜마 주식회사 내용량은 100ml 이구요 가격은 4,600원 입니다. 바이옴 액티베이트 에센스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에센스 스킨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주식회사 앱솔루트 밸류 제조업자 주식회사 비앤 코리아 내용량은 150ml 이구요 가격은 4,800원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꺼요 바이옴 액티베이트 멀티 비타 앰플 피부 잡티를 개선하여 피부를 밝고 생기있게 가꾸어주는 멀티 비타민 함유 앰플 내용량은 50ml 이구요 가격은 5,600원 입니다. 얘는 색깔이 오렌지색 입니다. 바이옴 액티베이트 루투리티브 앰플 피부 보습과 영양 탄력을 동시에 채워주는 오일 캡슐 함유 보습 앰플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피부 작업 테스트 완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주식회사 앱솔루트 밸류 제조업자 주식회사 코스맥스 내용량은 50ml 이구요 가격은 5,600원 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연한 블루색 바이옴 액티베이트 누미너스 앰플 매끄럽고 광채나는 동안피부로 가꿔주는 피부톤 앱 광채개선 앰플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피부 작업 테스트 완료 제조업자 코스맥스 주식회사 내용량은 50ml 이구요 가격은 5,600원 입니다. 이렇게 5가지 화장품 가격에 3,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총 29,2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20년 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 세일을 해서 가격이 저렴하여 가볍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기율이 가능하신 점이 5,300원에 이동된 상품입니다. 사용해도 보시면 카드가 필요하지만